안녕하세요. 네파 모델 전지연입니다. 저에게 네파란 스타일리시한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. 특히 액티브한 아웃도어에서 굉장히 편안한 착용감을 주죠. 부드럽게 몸을 감싸는 슬림한 핏과 무엇보다 나를 빛나게 하는 스타일. 여러분들도 한결 따뜻해진 날씨에 네파와 함께 스타일리시한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인조이 스타일 플레이 모션 네파. 네파는 자유다. 인조의 혐의 전환 인조의 혐의 통통